구독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고마워 니하오 안녕하세요 This is jasmr 입니다 오늘의 먹방은 잡아라 썸네일 이 정도면 됐어 자 바로 먹어봅시다 우유 냄새 우유랑 안청가루 그리고 설탕을 조금 섞어서 만들었어요 절대 이 영상 보시고 그냥 일반 닭풀은 드시면 안됩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먹는건 식용 닭풀입니다 자 일단 먼저 드셔보세요 통째로 다 드시다니 그러면 이것도 조금 처리해주실래요 자 바로 먹어봅시다 우유 예상대로 달콤한 우유 맛이 나요 식감은 그냥 향깬 같아요 좋아 롱 저게 뭐야 레이 롱 얘는 애매 소리가 굉장히 심심하네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게 있는데요 사실은 밑에 있는게 대왕 색종입니다 소리가 굉장히 심심하네요 이게 무슨 맛일까요? 저는 정말 맛있네요 좀 더 잘 먹었어요 저는 이 맛을 보면 그가 더 잘 먹으니까 이렇게 소개하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은 정말 맛있네요 정말 맛있네요 진짜 맛있었어요 이제 단단한 맛은 리액션 음료가 부족하더라구요 벌떡 겉은 빛의 고추냉이 오징어 이 맛은 타이틀 아이스크림 크.. 아이스크림 이게 진짜 진가한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왔요 아이스크림 고무소 여러분은 잘 먹으면 이 맛을 잘 먹어요 아쉽게 만들 수 있는 소스 배에다 찐가루 아쉽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너무 좋아해요 흐르렁 느끼는 식감 이제 나머지 그리고 이 맛을 만들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맛을 먹으려고 해요 양념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젤리 이건 진짜 맛있다 정말 맛있는데 주먹밥이 아주 잘 어울린다 진짜 맛있다 식감이 진짜 잘 어울린다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홍삼 꿀물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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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덕꾸덕 팽이버섯 처음엔 만두에 오둥오둥이 넓어요 너무~!! 찹쌀떡 요소리가 너무 맛있어용 고기 오로지 롤도 많이 먹는 것처럼 먹으면 정말 금방 한입 그래도 저 조작도 보고 엄청나세요 핵븐itives 옆으로 그걸로 고소한 조합 uce авzdolalk 마늘! 현빵 내 입 어딜가 안녕 전어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히힛 히힛